~~ 어? 왜 충전이 안 됐지? 지원아 어디 가? 밥 먹고 가 아니요, 핸드폰이 고장난 것 같아서. 갔다 올게요. 너 어디 가? 제가 어디 가? 뭐, 핸드폰 고장났다고. 핸드폰? 고장나면 안 되는데. 어? 책 다 읽었죠? 나한테 딱밤 맞을까봐 전화 꺼둔 거예요? 도망다니다 걸리면 더 세게 때릴 건데. 뭐가 문제지? 여분 배터리도 그래요? 여분 배터리 없어요. 배터리 문제인지 핸드폰 문제인지 잘 모르겠네요. 죄송합니다. 글쎄. 이게 좀 당종된 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어요. 꼬치겠는데요, 아빠. 승인아, 오늘은 누가 좀 들어와. 뭐 하는 거야, 당신은? 뭐가? 뭐 하는 건데? 승인아 왜? 뭐 하는 거야? 아니, 사진 찍으러 가셨어. 뭐? 뭐? 왜 진짜? 내벌려 근데 왜 참견이야 자꾸? 내벌려 근데 왜 참견이야 자꾸? 참. 진짜 말을 못하겠네 진짜. 진짜 말을 못하겠네 진짜. 나를 할래 신경실락해? 나를 할래 신경실락해? 나를 할래 신경실락해? 어, 내가 상대로 하지 말아야지. 어, 내가 상대로 하지 말아야지. 확 그냥! 확 그냥! 저 두 분 무슨 아들도 아니고. 지연 학생! 어, 아저씨. 왜 하루 전에 전화 꺼놨어요? 나한테 따빵 맞을까 봐? 아, 핸드폰이 고장 나서요. 때리세요. 핸드폰이요? 어디가? 배터리에 문제가 있나 봐요. 수리센터 다 다녀봤는데 오래전에 단종된 기종이라 못 고친다고. 그래요. 부품 상가도 가봤어요? 청계천. 아니요. 그런데 있을까요? 가봐야 알겠죠. 오늘은 너무 늦었고 내일 집 가봐요. 그리고 약속이니까 때릴게요. 이 선 넘어오지 마. 닫기도 싫으니까. 넘어오기만 해봐. 넘어오기만 해봐. 넘어오... 뭐... 넘어온다 될 거냐?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. 알았어. 당신도 이 선 넘어오면 다 내 거야. 어? 넘어와. 넘어와. 뭐가? 뭐가 넘어가 뭐가? 여긴데 뭐가 넘어갔어 여기인데. 좀 넘어왔다 갔는데 한번 봐줬거든. 한 번만 더 넘어오면 죽을 줄 알아. 이쪽 먼저 가볼까요? 네. 이거 부품이 없어서 못 고칠 것 같은데요. 힘들겠네요. 배터리도 너무 오래됐고 핸드폰이 문제면 부품이 없어요. 워낙 오래된 기종이라 이런 건 못 고쳐요.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. 이거 또 방법이 있을 거예요. 응?